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랜만에 개봉작을 개봉일에 보고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영화 마녀2 입니다 방송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 이미 아시겠지만 어플 파티를 사용해서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파티가 7월 10일로 서비스가 종료되죠 저도 지금 그것 때문에 다른 두 군데에다가 수동으로 일일이 방송을 하나씩 다시 업로드 하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힘드네요 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녀2 6월 15일날 개봉을 했고 137분 짜리 입니다 아 좀 길어요 초반이 좀 깁니다 15세 관람가인데 피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액션인데 좀 센 액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스크린은 1,560개 달렸는데 이게 더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국 영화 중에서 요즘에 범죄도시 2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가벼우면서도 액션이 있고 좀 시원시원한 그런 맛이 느껴지는 영화들이 흥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녀1편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개봉을 했었고 318만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저는 이 영화를 마녀1을 액션 영화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님은 액션 영화라기보다는 약간 일본 만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참고한 그런 초록영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 마녀를 보면은 일본 만화나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점이 좀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일본을 참 싫어하지만 일본 만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다지 큰 거부감이 들지 않았었는데 다른 일반 관객분들은 좀 그 부분에서 안 좋았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민수 배우가 무슨 과학자로 나오잖아요 이제 매드 사이언티스트인데 미친 과학자죠 그래서 그 톤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안 좋았다 그리고 너무 설명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다지 그 부분이 크게 거부감은 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설명조인 건 맞습니다만 다른 일본 만화나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런 이상한 캐릭터들이 꼭 한 명씩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좋은 액션 영화로 봤었고 제가 이걸 액션 영화로 한번 녹음을 해야지라고 생각도 했었죠 똑같이 박훈정 감독이 각 번 연출을 다 맡았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직전 작품은 낙원의 밤입니다 폭망했던 영화고 그 영화에서는 엄청난 허세가 있는 캐릭터들과 이야기와 허세로 점철된 영화였고 돼도 않는 멜로와 돼도 않는 코미디가 나오는 그래서 폭망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흐름이 이 영화 마녀2에서도 좀 이어집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낙원의 밤에서는 그 허세를 감당할 수 있는 배우는 차승원 배우밖에 없었죠 차승원 배우만 빛나는 영화였고 이 마녀2에서는 어느 배우가 그걸 감당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이 마녀2 쿠키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무술감독 이름만 보고 빨리 나왔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근데 쿠키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1편에 비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보았습니다 저는 마녀1을 액션영화로 봤기 때문에 이 마녀2도 액션영화의 시각으로 보았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액션영화로도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VOD로 보시면 그나마 그 맛이 더 없어질 것 같아서 오랜만에 좀 시원한 초능력 배틀 영화 보시려면 극장에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총격음이라고 그러죠 총 쌌을 때 들리는 그 사운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생생하고 좋더라고요 잘 살렸고 그런 것들도 극장에서 들으시면 더 좋겠죠 배우로는 신시아 배우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았는데 경쟁률이 많은 오디션에서 낙점이 된 배우라고 하죠 그다지 연기력이 크게 필요한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1편에서는 연기력도 어느 정도 필요한 주인공 캐릭터였지만 이번 캐릭터는 그렇지 못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박은빈 배우 그리고 성유빈 배우가 이 영화 속에서 신시아 배우를 돕는 조력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은수 배우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멋있는 역할로 나옵니다 주인공 신시아를 추격하는 무리 중에 하나를 맡고 있는 대장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진구 씨는 박은빈과 성유빈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상당히 아쉬웠어요 이분도 이종섭 배우는 아마 3편에서 제대로 그 캐릭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영화 속에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는 조직 내 인물 중 한 명은 나오게 되고요 조민세 배우는 1편에서와 마찬가지로 쌍둥이 역할로 나오게 되고 영화 속에서 백총갈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의 총괄 역할을 맡았던 사람은 나옵니다 1편의 주인공이었던 김다미 씨도 영화 막판에 잠깐 나오게 되고요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무술 감독입니다 마녀 1편에서는 박정률 감독님하고 김정민 감독님 이 두 분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박정률 감독님이 더 주된 역할을 맡으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마녀 2편에서는 박정률 감독님 이름이 빠지고 김정민 감독님 이름만 단독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술 감독이 그냥 교체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박정률 감독님은 원빈 씨 주연의 영화 아저씨에서 무술 감독을 맡으신 분이기도 하죠 아 이게 무술 감독님이 바뀌었기 때문인지 영화 속에서 액션 연출 액션 촬영 그런 것들을 잘 살리지 못했습니다 촬영 감독은 똑같습니다 김영호님인데 1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분은 낙원의 밤 촬영을 맡으셨던 분인데 마녀 1, 마녀 2 모두 촬영을 맡으셨으니까 연출과 촬영 감독은 같은데 무술 감독만 다릅니다 이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박훈정 감독의 액션 컨셉이 달라졌기 때문일까요? 이야기가 더 커지고 파워가 더 세지니까 영화 속에서도 물리적인 격투 액션이 나오긴 하는데 1편에서 보면 합이 잘 맞아 들어가는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가 잘 보이는 타격감도 느껴지고 그런 화면으로 나왔는데 마녀 2에서는 격투 물리 액션이 있음에도 타격감이나 충격감 그리고 동작의 분명한 모습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액션 배경이 야간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액션 촬영, 액션 연출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션에 관한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전문가 평점을 보면 이용철님이 10점 만점에 5점을 주면서 액션과 액션 효과를 구분 못하는 시대의 액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뼈를 때리는 지적이죠 그 다음에 김소미님은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시리즈의 가교, 달이, 그 위에서 발견한 신선한 얼굴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캐릭터들은 모두 다 액션을 아주 과격하고 센 액션을 다 합니다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통제의 불능의 존재가 세상 밖으로 나왔다 마녀원에서 김담이가 사라진 뒤에 정치의 불명의 집단이 무차별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던 아크라는 장소가 초토화됩니다 비밀 아지트, 실험실 이런 느낌이죠 아크라는 곳이 그곳에서 홀로 살아남은 소녀 신시아 배우는 생애 처음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생애 처음 그래서 맨발로 눈을 밟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신기해하는 그런 눈빛을 보이는데 우연히 만난 박은빈의 도움으로 농장에서 지내며 따뜻한 일상에 적응해간다 한편 소녀가 망실되자 사라지자 행방을 쫓는 책임자 인용석과 마녀 프로젝트의 창시자 백총갈 조민수 배우의 지령을 받고 제거에 나아선 본사 요원 조현 캐릭터 서운수 배우죠 그리고 박은빈의 농장 소유권을 노리는 조직의 보스 진구와 상해에서 온 의문의 사인방 토우라고 하는데 여자 3명에 남자 1명이 있는 그런 특공대 그런 느낌이죠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니 세력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소녀 안에 숨겨진 본성이 깨어나는데 모든 것의 시작 더욱 거대하고 강력해진 마녀가 온다 이렇게 써있네요 이 모든 인물들 이종석하고 조민수 정도만 빼고 이 두 캐릭터만 뺀 다른 캐릭터들에 대한 설명이 좀 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시간 배분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방금 전에 저희 트위터 쪽에서도 초반 1시간이 굉장히 지루했다 이런 멘션을 보았는데 초반 30분까지는 인물 소개를 합니다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김담이와 신시아의 엄마 격인 사람의 과거 모습도 나오고 신시아가 눈밭으로 나와서 이런 모습 나오고 박은빈 등장하고 등등등등 초반 30분 걸리고요 초반 1시간 동안에는 그 세계관을 설명해 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까지가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37분 영화에서 그러니까 137분이 나왔지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2012년에 방송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영화 10분, 20분 안에 그 캐릭터와 세계관을 전부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어제 기생충을 왓챠에서 다시 보았는데 10분, 20분 안에 다 설명이 돼요 그 거대한 계급적인 설정들이 초반에 다 설명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캐릭터들을 그렇게 다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영화 보면서 개인적으로 든 생각은 토우의 우두머리가 아크루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담배를 피면서 여성 캐릭터가 그 장면이 나오는 시점이 있는데 차라리 이 장면을 영화에 처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 이전에 있었던 김담이와 신시아의 엄마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마녀 1편에서도 초반 시간이 좀 느슨하게 진행되긴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은, 그 분량은 역할이 좀 있었습니다 나름 김담이 배우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마녀 1편에서 초반 시간은 그 세계에 현실감을 부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마녀 2 보기 전에 마녀 1을 다시 봤는데 정말 뛰어난 조연들의 연기 그리고 허세가 없는 조연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이 그냥 액션 영화라든가 초능력 물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한 해 드라마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담이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관객들은 조금 더 몰두하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감독이 말했듯이 영화가 만화적인 영화라고 본다면 마녀 1에서는 초반에 이런 현실감이 있는 캐릭터와 그 캐릭터들의 연기 덕에 그런 만화적인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후반에 너무 그것이 세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한 것이죠 이런 부분을 마녀 2에서는 박원빈 배우와 성유빈 배우가 나오는 주인공의 조력자로서 나오는 그 부분에서 좀 다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현실감을 주는 근데 그게 너무 부작용이랄까 너무 뜬금없게 느껴졌고 거기서 리듬감이 깨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 것 같고 그 덕분에 진구 캐릭터도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구 배우가 영화 속에서 너무 어정쩡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캐릭터 자체가 어정쩡하니까 연기도 어정쩡하게 나오는 거겠죠 만화적인 연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무겁거나 정말 조폭 같은 그런 연기도 아니고 뭔가 이 영화 속에서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다 허세를 부립니다 겉못에 취해 있고 현실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더 이 영화가 좀 만화적이고 좀 환타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액션 자체도 좀 환타지인데 지금 감독의 전작인 낙원의 밤도 허세로 점철된 찐득찐득한 허세가 그냥 묻어나는 영화잖아요 거기서 아직 벗어나질 못한 것 같아요 주인공이 숨겨진 힘을 각성에서 발산할 때 발휘할 때 그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그 주인공이 액션 행위도 좀 허세가 좀 있었죠 그 부분은 좀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심지어 박원빈 캐릭터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좀 허세가 있습니다 설정상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붕 떠있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액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1편은 찰진 느낌의 물리적 액션이 나옵니다 이번 마녀2에서는 CG에 의존한 환타지 초능력 액션이 나오게 됩니다 2013년 그쯤에 개봉했던 맨 오브 스틸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려 여러분 9년 전 액션입니다 9년 전 액션이에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1편에 비위할 때 파워 밸런스라고 그러죠 그게 좀 붕괴된 느낌이 있죠 1편에서 세계관 최강자였던 사람이 2편에서는 그 힘을 다 발휘 못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거나 이런 게 파워 밸런스 붕괴인데 나름의 설정은 이거죠 1편의 마녀는 주인공은 부상도 많이 당했지만 약물을 주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1편과 2편에서 최강자의 파워라고 설명되는 그것이 너무 차이가 커서 좀 파워 밸런스가 좀 깨진 거 아니냐 1편에서 주인공의 격투 물리 액션이 좋았던 점은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화면으로 담겨 있고 또 타격감이 살아있고 충격감이 살아있습니다 타격감은 그 액션의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 느낌인거고 충격감은 그 액션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느낌인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느 캐릭터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손목을 누가 딱 잡았는데 손목에 시계가 있잖아요 손목을 얼마나 세게 잡았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목 시계가 부서지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충격감이 얼마나 큰가 이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손목만 잡고 있으면 저게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그냥 그 배우의 연기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시계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유리 깨지고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아 정말 저렇게 충격이 크구나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고 또 한가지는 발차기를 당한 인물이 어떤 정말 두꺼운 쇠 문에 부딪혔을 때 카메라 시점을 반대로 딱 옮겨가지고 그 쇠문이 관객적으로 날아오는 부서져서 날아오는 그러한 장문도 집어넣었거든요 엄청나게 세게 찬거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편에서는 프레임 개수나 프레임 속도를 조절해서 이들이 얼마나 빠르게 치고받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사실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액션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영화 같은 경우는 1초의 장면이 24개? 그 정도로 제가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본다면 1초에 24개가 정상인데 예컨대 20개 미만으로 17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동작이 중간중간 빠지니까 대신에 좀 동작이 삐역삐역 되는 느낌이 들죠 부드러운 게 좀 떨어지죠 그리고 프레임 속도를 올린다는 것은 1초에 24개가 지나갈 것을 예컨대 0.5초에 24개가 지나가는 걸로 한다면 우리가 그냥 화면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굉장히 좀 제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예컨대 제가 주먹을 앞으로 내질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주먹을 받아요 그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기준으로 보면 타격감이고 제 주먹을 맞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충격감인 거죠 이걸 화면으로 찍을 때 컷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제가 주먹을 팔을 내지르는 것과 이 주먹이 그 사람한테 몸에 부딪히는 것과 그 액션을 받은 사람이 어떤 충격을 받은 그런 동작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지만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컷을 나누더라도 그것이 조금씩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세 파트의 처음과 끝이 다 연결이 조금씩 돼야 됩니다 그것을 좀 길게 만들면 액션이 루즈해지는 거고요 이것이 연결이 아예 없다시피 느껴지면 충격감과 타격감 이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동작이 다 깨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팔 지르고 혼자 넘어지고 이런 걸로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마녀1에서는 컷을 나누지 않거나 아예 카메라를 움직이는 걸로 이 세 파트를 다 연결했거나 아니면 컷을 나누더라도 아주 분명하게 이 세 파트의 처음과 끝을 다 연결해 놓았습니다 마녀2는 어떻게 되냐면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받는다 얘네들이 진짜 일평간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동작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컷들이 개념 없이 들어갔는데 이 연결 지점들 세 파트의 연결 지점 팔을 내지르고 상대방이 꽂히고 나가 떨어지고 이런 곳에 각각의 연결 지점들이 다 잘려 나갔어요 컷으로 액션이라는 것은 단순히 팔을 내지르는 것 그것만의 액션 씬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액션 구성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액션 구성 안에서 A에서 D까지가 있다 그러면 A, B, C, D 이것이 모두 연결돼서 A에서 D까지의 액션 구성을 하나의 쾌감으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위적으로 그런데 이 영화는 그냥 A라는 것, B라는 것 이것만 어떻게 빠르게 보여줄까 이 생각만 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술 감독이 무술 구성도 짜오기도 하지만 이 각도에서 찍고 저 각도에서 찍고 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술 액션 할 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연출자가 내가 알아서 하겠어?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연출자하고 촬영 감독하고 무술 감독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서 이 액션 씬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술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1편과 비교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액션이 나온 건지 박훈정 감독이 이런 컨셉을 주문한 건지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동작 확인이 어렵다 얘네들이 뭐 뒤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팔을 내질렀는지 칼을 어디다 휘두르는지 이게 안 보인다 그거는 촬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건 뭐 배경이 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경이 밤이면 그걸 잘 보이게끔 했어야죠 어딘가에서 빛을 끌어쓰던지 간에 동작 확인이 어렵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동작 확인이 되어야만 모든 액션의 쾌감이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관객은 CG로 점철된 그 환타지 같은 그 액션에만 집중 몰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CG도 그 CG 액션을 볼 때 제가 참 안타깝게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예컨대 이겁니다 무게감을 무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량감을 잘 표현을 못해요 CG는 그래서 이 영화도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사람이든 물체든 떨어지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중량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중량감이 느껴져야만 충격감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영화에서 보시는 차 위로 사람이 떨어지는 그런 액션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하고 이 영화 속 CG로 점철된 추락신하고 비교해보면 느낌이 확인이 다르실걸요? 그 물체나 사람이 땅에 접지할 때 땅에 닿을 때 그 느낌을 잘 못살린 것 같습니다 아직은 CG가 그걸 살려야지만 중량감 그리고 충격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가짜같이 느껴지고 다 만화같이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스토리 같은 경우는 좀 흥미롭게 보았지만 원체 1편도 액션을 중점으로 크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녀2도 액션을 참 기대하고 갔는데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1편보다 더 후퇴를 할 수 있죠 앞서 이용철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액션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적 액션입니까 맨오브스텔이 2013년에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액션의 각 파트 연결점을 다 커팅해내는 이런 거는 이제 좀 안 좋은 거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연출자님들께서 박훈정 감독님은 이런 걸 많이 찍으셨잖아요 액션 장면들을 왜 이것을 오케이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밖에도 뭐 좀 아쉬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유머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좀 뭐랄까요? 저도 좀 피식피식 웃게 되는 지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극장 내에서 관객 한 명만이 소리내서 웃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구식 유머가 캐릭터를 가리지 않고 계속 나오게 되고 그것도 어떻게 좀 리듬감이 좀 빠르게 티키타카로 오밀조밀하게 나왔으면 그나마 좀 어땠을지 몰라요 근데 너무 리듬감이 축 처지고 신시아 배우하고 성유인 배우하고 손을 약간 닿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일본 만화에서 많이 나오던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신시아 배우가 좀 움찔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아 지금 생애 처음으로 밖에 나왔는데 이런 감정? 그거를 알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용두하고 박원빈 배우가 처음 영화 속에서 만나게 됐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리면서 주인공이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나타나야만 했을까? 그냥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안 됐을까요? 빨리 나와서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왜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토우와 용두가 만났을 때 진구배우가 만났을 때 그 진구배우의 아지트 같은 곳에서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데 총 소리까지 났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왜 밖에 있는 진구의 부하들이 진구를 도우러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하여튼 그 캐릭터 자체가 이상했어요 진구배우가 맡은 캐릭터 자체가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쉽기도 하고 총평하겠습니다 총평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마녀 1편을 액션 영화로서 상당히 좋게 봤기 때문에 마녀 2에서 그 액션이 좀 더 커다랗게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히려 9년 전으로 퇴부한 것 같고 격투물리 액션에서도 이거는 이미 한물간 영화 속에서 나오면 평점을 갉아먹고 마는 그런 액션이다라고 정평이 난 것을 보여주니까 너무 아쉽고 초반에 너무 시간을 잡아먹었다 30분 동안 인물 소개하고 1시간 동안 배경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판타지 액션? 좀 그런가? CG 액션? 이런 것을 좀 즐겨보시는 분들은 이 영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약간 좀 만화적인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액션을 즐기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초능력물이 이 정도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기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도 초능력물은 잘 안됩니다 완성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배틀식의 초능력물이 나오는 건 저는 좀 반가워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마녀 3편이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굳이 보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보신다면 그리고 극장에서 보시길 권하고요 그런데 뭐 기대한 만큼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안타까워하면서 봤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개봉작을 개봉일에 가서 봤는데 상당히 좀 허탈했고요 박훈정 감독님이 계속해서 이런 허세짓은 영화를 만드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 방송 트위터와 블로그 있죠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는 여러분 구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는 지금 거의 모든 방송 편이 다 올라가 있죠 그런데 팟캐스트에서는 그것이 좀 힘든 경우도 있고 안 돼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도 거의 동시에 제가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탑권도 나온다고 하고 계속해서 여름 기대작들이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지금 탕웨이 씨가 나온 헤어질 결심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 말에 나온다고 하죠 가능하면 그것도 개봉일에 보고 제가 곧바로 업데이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치겠고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